좋은 일을 하고 싶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가? 바람직한 일을 하고 싶은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은가? 좋은 일, 해야 하는 일, 바람직한 일은 사회가 원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 이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십브람 이박사였습니다